뭐 궁합을 볼 때 꿀팁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나요 혹시 아 저는 좀 인 이거 꿀팁인가 모르겠는데 네 아 나는 궁합을 볼 때 음 일단은 사주 팔자만 꼭 보지는 않고요 그 원진살이 있거나 뭐 상충이 있다고 해서 다 이게 결혼이 안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듣나 봐 네 제가 이제까지 이거 손님을 보면서 그런 분들이 좀 많아요 뭐 아 결혼할 때 뭐 살이 있다 하던데 뭐 원진살이 있다던데 상충살이 있다던데 이거 결혼하지 마라 했는데 이런데도 잘 살고 있어 아직까지도 네 그런 분들도 이게 태반수로 사실 많은데 나는 이제 그 얘기해 주고 싶은 거는 상충이 있고 원진이 있다고 이게 부부가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저는 매년이라도 이렇게 좀 빌고 풀고 살아라 살 수위를 좀 하면 되거든 근데 그게 원진살이나 상충살이 있는 사람들은 좀 풀고 살거나 아니면 그 회원에서 있잖아요 이래 올 때마다 오히려 더 사업이 되거나 이래 할 때는 큰돈이 오더라니까요 큰돈이 오거나 큰 자식이 오거나 그래 이게 크게 있잖아 변화되는 시점이 온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저는 원진이나 상충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 사람들 결혼이 안 된다고 저는 말은 하지 않고요 특히 부모님들이 이거 막 사주 들고 올 때가 있어 그래가 아마 이미 저한테 올 때는 딴 데도 갔다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가 뭐 어디 가니까 뭐 살이 껴서 안 된다더라 막 뭐 저는 뭐 들어보지도 못한 살들을 너무 많이 갖고 오시던데 저는 이게 그런 거를 조금은 이 들은 말이 오래 가시는가 봐요 살면서도 그게 계속 이거 막 구박을 하시나봐 그래서 좀 그 상충이나 원진이 있는 분들은 저는 이 부모님한테 차라리 결혼 전에 그 살을 좀 풀어주라 하거든요 네 풀을 풀어주고 그분들이 보러 댕기셨기 때문에 좀 풀고 이거 혼인을 맺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잘 살더라고 그게 사업으로 거짐했을 때는 둘이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는데도 사업으로 다 일어나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게 그래서 저는 원진이나 상충이 있을 경우에도 굳이 그 정말로 해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는 딱히 궁합이 안 좋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그리고 성시를 많이 보거든요 집안의 가문 성시 네 성시들을 보고 이제 옛날에 뭐 가문 대 가문이라고 이런 정서들이 있어 성시들마다요 그래서 그 그 집안의 정서들을 보고 저는 또 이거 아 이 집의 궁합이 좀 좋다 안 좋다고 이게 어느 정도 판단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어 그 집안들 성시들이나 이런 걸 다 융화로 조합적으로 다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구팁은 이제 뭐 상충살이라든 원진살이 있어도 괜찮다 괜찮다 네네 성시에서 융화가 좀 많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좀 겸해서 이것저것 사주팔자를 이제 겸해서 보기 때문에 상충이 있다거나 원진이 있다고 해서 안 된다는 소리에 너무 치우쳐서 결혼을 가둔다거나 그 뭐 결혼하면서 조금 힘듦이 있다고 해서 항상 그거 먼저 생각을 해서 이혼부터 생각하시는 분들 또 그런 것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